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캐쇼콜 뉴욕 주지사는 지난 9일 식당과 슈퍼마켓, 일반 소매점, 사업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11일 기회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난해 12월 10일 호컬 주지사가 모든 실내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자들만 입장하거나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명령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다만 학교, 의료시설, 널싱홈시설, 차일드케어 시설, 노숙자 쉴터, 교정시설,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중 학교의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검토한 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주정부의 방침입니다. 뉴욕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각 카운티와 타운 정부, 일반 사업체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6,041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7일 9만 132명보다 93% 급감했습니다. 하루 입원 환자 수도 약 4,670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지난 12월보다 63% 하락했습니다. 오는 13일 일요일 LA 남쪽 잉그로드의 소파의 스테디엄에서 펼쳐질 LA 램스와 신시네티 벵갈스 간 제56회 슈퍼볼은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에서 치러지는 슈퍼볼 경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LA 지역 날씨가 슈퍼볼 당일인 13일까지 겨울철에 보기 힘든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상청이 예보했는데 당일 낮 기온이 최고 90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신시네티 벵갈스를 응원하러 오하이오주에서 오는 펜을 비롯해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주에서 온 NFL 응원객들이 LA의 겨울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온열 질환에 주의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페달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5% 급등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46.5% 급등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중고차 가격은 이번에도 전년 동월보다 40.5% 치솟았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1.5%로 축소됐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7% 각각 올랐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미국 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로 헌터는 식료품과 주거 비용의 동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기적 가속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의 힘을 씻는다면서 이례적으로 빡빡한 노동시장과 맞물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연방 국세청의 올해 세금보고 처리와 환급에 심각한 지연이 우려됩니다. IRS의 납세자 보호관인 에린 콜린스는 지난 8일 연방의회에 출석해 올해 IRS의 세금보고 처리에 심각한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세금보고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IRS가 아직 지난해 관련 업무도 제대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콜린스 보호관은 작년은 내가 IRS에서 일한 기간 중 납세자와 세무자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였다며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아직도 작년 세금과 관련된 환급을 받지 못해 대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스 보호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RS가 처리해야 하는 세금 관련 업무 건수는 약 600만 건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여파에 근무 직원이 줄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